하나 둘 셋 배가 고파서 밥을 차렸는데 문득 네가 앉아서 내 앞에서 웃어서 멍을 때리다가 정신 차렸는데 문득 바보 같아서 식은 밥이 남아서 배고파 배고파 5, 5, 4oder 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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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생각나 네가 떠오 πο if 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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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득 네가 생각나 네가 떠올라 사실 근데 저도 살짝은 조금 긴장을 했어요 랩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비오씨가 나오시니까 제가 리무진을 안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리무진을 불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랩을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패스하고 이렇게 불러드린 문득 어떠셨나요? 제가 불렀던 버전보다 훨씬 애처롭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색다른 느낌이었고 너무 이게 무진씨 목소리로 들으니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중후반부 보면 끊임없이 테이크들을 겹쳐서 사용한 기법의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 눈이 오자나 사람들이 말하는 싱임랩 파트의 레퍼런스였습니다 아 진짜요? 내 생각에 잠기곤 해 거릴 거니는 내 곁에 아무도 없을 이거를... 근데 그게 랩을 생각하고 쓴 건 아닌데 사람들은 다 그게 싱임랩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문득이라는 곡의 멜로디를 듣고 제가 거기서 레퍼런스를 잡았었거든요 아 진짜? 이런 기법을 사용해봐야겠다 그래서 고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저한테 주셨어요 저작권료 필요하시면 말씀하십니다 절대 안 드립니다 비유하면 떠오르는 게 리무진이고 또 저희 프로 이름이 리무진 서비스고 저도 억지로 막 엮기 싫은데 억지로 안 해도 엮이긴 하네요 그래서 엮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리무진 서비스라는 프로그램 처음 보시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저는 리무진 서비스 그 제목을 컨텐츠 제목을 보고 나서 당연히 저도 계속 그 생각이 들었고 근데 어 그럼 이걸 누가 진행하실까 하고 봤는데 마침 이무진님이 하신다고 해서 그때 근데 출연하면 재밌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딱 그 처음에 그 곡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잘 어울리셔서 우선 라이브를 듣고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제가 준비한 곡은 크러쉬님의 허금이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음악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의미있는 곡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르게 된 곡이고 제가 중학교 때 음악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막 생각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곡이에요 허금이가 오 기대되는데요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녹음이 영원히 괜히 널 바라보면 나 뜨거워져 꽉 안아줘 내 목을 감아줘 두 눈을 마주치면 입술을 다 줘 시선이 파묻혀 네 뒷목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아 널 계속 안고 싶어 긴 막은 시간 난 너만 기다려왔어 서로의 심장 소리가 날 자꾸 뛰게 만들어 Baby Baby Hug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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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눈빛으로 날 봐줘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차있어서 떨어져 있어도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 I like it babe 서로가 하나가 돼 꽉 안아줘 내 목을 감아줘 두 눈을 마주치면 입술을 다 줘 시선이 파묻혀 네 뒷목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아 널 계속 안고 싶어 긴장하지 마 날 믿어줘 눈이 마주친 순간 심장 소리가 날 자꾸 뛰게 만들어 바람이 마주친 순간 심장 소리가 아,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원래 좀 달리는 바이브의 노래들을 주로 하시나봐요 아, 맞아요 빠른 템포의 음악을 할 때 좀 더 신나서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제 추측인데 가슴 한켠에 락이 있죠? 어? 네 어릴 때 좀 들었죠? 네 그래, 그래, 그런 사람들 그게 있다니까 허검이도 뭐 드럼을 치면 더블 베이스 계속 밟고 좀 메탈리카스러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살리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 노래가 이제 본인이 가수를 꿈꾸게 한 노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보컬을 먼저 하신 거예요? 랩을 먼저 하신 거예요? 예고 입시를 준비하다가 그때는 그냥 막 음악을 해야겠다는 그냥 그런 생각 때문에 대부분 이제 랩으로 음악을 입문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냥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음악을 하고 싶다 하다가 뭔가 모를 좀 답답함이 느껴졌고 저는 그래서 가사를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랩을 해서 입시를 보게 됐었어요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모두가 그러하듯이 흥얼거리는 거에서 시작해서 점점 나의 길을 찾아간 맞아요 좀 약간 만능 보컬리스트가 되시려는 것 같아요 그냥 맨 처음부터 음악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부터 뭔가 그냥 아티스트가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인 걸 다 할 줄 알고 자기의 색깔을 딱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거 맞아요 사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다 비슷하죠 온라운드 뮤지션 저 또한 그쪽을 꿈꾸고 있습니다 또 비오 씨랑 저 이무진이랑 알아보니까 공통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일단 아시다시피 우리 둘 다 00년생 밀레니엄 베이비고요 맞습니다 오디션 출신이자 오디션에서 3등 한 사람들이에요 3등 좀 아쉽지는 않으세요? 저는 전혀 아쉽지 않았고 그냥 그것만으로도 너무 만족을 했는데 저는 너무 아쉬웠던 부분은 팬분들이 너무 아쉬워하셔서 그게 너무 저도 같이 좀 그 부분에서 아쉬웠던 것 같아요 좀 죄송한 거 왜냐하면 너무 응원해주셨는데 저 스스로는 충분히 만족한 결과였습니다 사실 이름을 알렸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성과여서 그리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아쉬워 안 해도 멋있네요 최선을 다했다는 게 제가 너튜브에 리무진이라는 노래 B.O.C 관련해서 언급하는 너튜브 쇼치 영상인데 혹시 보셨어요?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하신 거예요? 봤어요 저도 그 곡을 만들면서 그레이 형이랑 위노 형이랑 얘기를 실제로 많이 했어요 아 제 얘기를요? 근데 라이브 방송에서 그렇게 말을 쓰면 하시더라고요 만들면서 분명히 얘기 한 번은 하셨을 거다 진짜 얘기 많이 했고 피처링으로도 얘기 많이 했고 아 진짜요? 실제로 근데 그럼 너무 개그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안돼 안돼 근데 나도 보면서 좀 아쉽게 했어 근데 내가 저기 들어왔으면 아 몰라 저분의 진정성에는 금이 갔겠지만 정말 레전드 영상일 텐데 나도 괜히 좀 기분 좋은 거 아 리무진 리무진 아 내 이름 딴 노래가 나온 거 같고 괜히 막 나를 갖겠대 막 이런 거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무튼 여기 원곡자도 있으니까 리무진을 한 번 불러보세요 어 그럼 같이 부르는 게 어떨까요? 앞부분만 해주시면 제가 랩 부분 아 그래요 그럼 많은 팬분들께서 또 리무진을 불러달라 엄청 요청하셨지만 제가 그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으니까 오늘 살짝 이렇게 발 살짝만 얹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무진이 살짝 숟가락 얹은 비오의 리무진 들어보시죠 이무진 리무진 이무진 까만 리무진 보면 꿈을 키웠지 언젠가는 나도 저걸 갖게 될 거야 커다란 리무진에서 내가 내리지 변한 것은 네가 아닌 삶의 무게 They don't know it I say hi 내게 안 된다는 사람들 오랜만이야 나를 봐 너에게 인사를 건네는 여유찜이야 외병을 줬어 내게 덕분에 젖었어 베개는 그래서 I stay you ready 이 노래 널 위한 곡이니까 들어줘 됐어 이제와 건네는 응원은 나도 난 그 누구도 전화에 취했어 회사 매니저가 음악을 채점했던 그때 또 버텼어 매번 거짓말 하지만 원래 잘 될 줄 알았다 내 비오가 멀었어 이게 내 신호타임 새벽에 전화는 하지마 타이트는 그땐 갈박한 자존감인 식사여 그땐 나의 실패를 바란 사람들에게 내 버친 수와 미련의 리무진 감은 리무진 보면 꿈을 키웠지 언젠가는 나도 저걸 갖게 될 거야 커다란 리무진에서 내가 내리지 변한 것은 네가 아닌 삶의 무게 They don't k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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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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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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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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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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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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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change my money if I'm in a limousine 떠나도 보내고 가난한 forever 넌 땜에 난 희망을 버렸어 그래도 일어서 다시 걸었어 괜찮아 이건 다 리허설 빌빌됐어 어떤 노래 작년과 2년 전 나의 방에 쌓았던 약의 양의 비례한 곡들과 입속에 닿네 돌고 돌고 돌아Britance 이제 쉬어지네 호비 몰래 몰래 했던 나의 젊은 아래 한숨 가득 차이 내 잎을 바라던 손이 저절로 떼버린 하나의 꽃잎 They didn't want like I want 감은 리무진 보며 꿈을 키웠지 언젠가는 나도 저걸 갖게 될 거야 커다란 리무진 내 손을 내가 내리지 변한 것은 네가 아닌 삶의 무게 They don't k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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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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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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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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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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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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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change my money for me in a limousine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하기 민망하지만 그래도 저와 함께 이렇게 듀엣을 해보신 소감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좀 밈 같은 느낌이잖아요 지금 리무진 님이 리무진을 부른다는 게 그래서 저도 그냥 재밌게 임해봐야겠다 했는데 너무 좋아서 놀랐어요 처음에 부르셨을 때 그래서 저도 좀 진지하게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네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이 노래 리무진이라는 노래 들으면 절대 제 이름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꿈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 의미가 행사나 큰 행사들 가면 리무진으로 데리러 와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탈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의 대접을 받는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멋있습니다 그럼 저도 나중에 한 번만 10초 정도만 앉아있다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럼요 꿈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인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음악에 대한 관심도 점점 커지고 어디까지를 좀 욕심내고 있어요? 욕심이 점점 커지실 것 같은데 원래는 저도 모르게 차트에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거를 조금 방향을 틀어서 후회되지 않는? 그냥 그런 음악들을 하고 있는 고민을 안 하고 계속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원래 했던 대로 맞아요 저희 리무진 서비스의 꽃이죠 듀엣 서비스 보여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 듀엣은 어떤 곡을 준비했죠? 21 선배님들의 그리워해요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기호와 이무진이 부르는 리무진 서비스의 듀엣 서비스 그리워해요 지금 들어보시죠 나를 떠나보는 그가 아직 너무 미워요 차갑게 식어버린 내 가슴은 아직도 그래 그리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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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two three 그렇게 너무 편하게 굴지마요 아직 너와는 남남이니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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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